네 번째 투수 이야기 그레그 매덕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어린 시절 라스베이거스에서 살았던 그레그 매덕스는 틈만 나면 야구 연습을 했어요. 투수가 그의 꿈이었고 공을 던질 때 가장 행복했죠.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야구의 인기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훌륭한 야구 코치를 만나기가 힘들어. 좋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 내 실력이 더 발전할 텐데. 어린 매덕스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도 늘 씩씩하게 공을 던지며 조금씩 실력을 키워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매덕스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너 야구를 무척 좋아하나 보구나. 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덕스는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노신사가 다시 말했죠. 난 이 지역에서 어린이 야구 교실을 운영하는 랄프 매덕란다. 내 제자가 될 생각 없니? 매덕스는 그 말이 쉬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크게 소리를 내지를 뻔했지요. 랄프 매더는 유명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였어요. 그는 은퇴 후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 그에게 우연히 매덕스가 눈에 띄었고 그것은 야구를 좋아하는 한 소년에게 더 없는 행운이었어요. 난 열심히 운동해서 매덕 코치님에게 하루빨리 인정받을 테야! 처음 야구 교실에 가는 날, 매덕스는 설레어 가슴이 벅찼지요. 드디어 매덕스가 매덕 코치 앞에서 공을 던질 차례가 됐어요. 그는 여느 때보다 더욱 힘을 주어 투구를 했지요. 매덕스가 던진 공들이 빠르게 날아가 포스 밑에 꽂혔어요. 이만하면 코치님도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야. 친구들 중 누구도 나만큼 강하게 공을 던지지 못했잖아! 매덕스는 계속해서 힘껏 공을 던지며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매덕스가 투구 연습을 마친 뒤 매덕 코치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칭찬은커녕 다짜고짜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죠. 너는 체격도 크지 않은데 왜 힘으로만 공을 던지려고 하니? 공이 강해야만 타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매덕 코치는 그에게 어울리는 투구법을 가르쳐줬어요. 너는 볼 같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같은 볼을 던져야 해! 매덕스는 그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지요. 코치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매덕 코치는 어린 매덕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지한 얼굴로 이어 말했어요.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제구력이란다. 원하는 곳에 정확히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 말이야. 그제야 매덕스는 투수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힘으로만 공을 던져서는 결코 뛰어난 투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 후 매덕스는 선수생활 내내 매더 코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스무살 때 시카고 컵스의 지명을 받게 된 것도 그 덕분이었지요. 처음에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는 매덕스를 마뜩찬하였어요. 메이자리그 투수로 성공하기에는 몸집이 작군. 게다가 공도 별로 빠르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카우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라? 저 선수 좀 더 지켜봐야겠는걸? 스카우트의 눈길을 끈 것은 매덕스의 투구 자세였어요. 저렇게 쉽게 공을 던지는 투수는 처음 봐. 설렁설렁 던지는 것 같은데도 워낙 제구력이 좋은걸? 그 순간 매덕스가 또 다른 모습을 선보였어요. 강속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꽤 빠른 공을 뿌려대기 시작했지요. 그것을 본 스카우트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재능을 인정받은 매덕스는 소망하던 메이저리거가 됐어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어요. 평소 생각과 달리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매덕스는 경기마다 5, 6점씩 예사로 내주는 평범한 성적을 거뒀죠. 크게 낙담한 매덕스는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투수 코치가 그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이봐,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겠다는 마음을 버려. 삼진 아웃은 우연히 나와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매덕스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죠. 그랬어요. 매덕스는 투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삼진 아웃을 잡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깜빡깜빡 잊고는 했어요. 부드러운 동작으로 구석구석 정확히 공을 던지다가도 이따금 스트라이크 전 한가운데에 강하게 공을 넣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안타를 맞아 경기를 망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 투수 코치의 충고는 어린 시절 매더의 가르침과 같았죠. 그날 이후 매덕스는 과욕을 부리는 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치고 관중들이 환호를 해도 자신의 스타일대로 침착하게 공을 던졌죠. 그러자 성질 급한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비슷한 볼에 마구 배트를 휘둘러 아웃됐고 오히려 삼진 아웃도 늘어갔어요. 매덕스 공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공을 치자니 볼 같고 그냥 보고 있자니 스트라이크 같아. 타자들은 아웃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그처럼 매덕스가 하루하루 위력을 떨치면서 타자들은 온갖 푸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매덕스는 몇 가지 종류의 공을 던지는 거야? 경기 중에 100개의 공을 던지면 100개가 다 다르니 말이야. 물론 이 말은 과장이었어요. 매덕스가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100가지가 되는 공을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 말은 같은 구질의 공이라도 속도와 방향에 자꾸 변화를 주어 타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이었어요. 동료 선수들은 매덕스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매덕스는 연우 투수들과 달라. 그가 공을 던지면 마치 운동선수가 아니라 과학자처럼 보이지. 그 뿐 아니었어요. 심지어 외과의사라는 별명도 얻었죠. 매덕스는 투구할 때 타자와 벌이는 수싸움이 정말 대단해. 타자의 머릿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매덕스는 최고 투수에 대한 선입견을 바꿨어요. 남다른 강속구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지요. 부터酒